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학원. 국어, 영어, 수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성지세말 2단지 아파트 근방에 위치한 신방동 소수정예 학원은 초등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소수정예 1대1 맞춤으로 수업하는 과외식 학원입니다. 천안신용초등학교, 천안용곡초등학교, 천안용곡중학교, 천안신방중학교, 천안상용고등학교 등 내신과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이 1대1 맞춤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학원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학원이며 학생에게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하위권 학생과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가장 알맞은 수업으로 진단, 처방, 상담, 맞춤, 지도를 하며 성적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수정원으로 정해진 인원만 받고 있으니 예약상담을 꼭 해주세요.